にはえ? 투1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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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 투 투 투 투 좁 missed Hunter 이건 아니다 이건 뭐야 ㄷㄷ 나 죽어요 어 이거 나노 강아지 박혀왔는데 아 그램 무서워요 힐러들 다 잘라주지 아 안돼 초월이야 어 이거 빨려 들어갔어 누구한테 나노 바뀌었어 석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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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드오그 있어요 나이스 아 아나 좋아 로드오그 카운터치 자리아 컷 자리아 컷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노 강아지 나노 강아지 나노 강아지 나노 강아지 나노 강아지 나노 강아지 전부 내꺼다? 이놈아 어이구 음경 아아 멈춰서 딱 한번 가죠? 6분 남았네요? 시간 많이 남았어요 2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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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부조합 평타 한방에 어우 무슨 너무 세다 아이고 ㄷㄷ 동전 게임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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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바뀌었는데 이거 공격 아닌가요? 공격 같은데 안 바뀌었네 공격이네 예 예 윈스턴? 이렇게 할까요? 투 아닌데? 딜러 한 명인데 아니요 아프리카 하네요 라인이 써가지고 아나가 세미들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 한방 그건 없긴 한데 예전에 다음 팟 했었어가지고 예전 했어요 2013년 엄청 오래되는데 겐지만 좀 붙는 거 아나한테 붙는 거 막으면 될 것 같은데 겐지라든지 트레이스 라든지 공격 시작까지 30초 아직 군인 노르사하고 있군 그렇게 하지 당헌 베스피스 단계 거의 다 정면 2층에 있네요 상대 2층에 거의 있어요 로드워그 오른쪽 어이구 겐지 내려왔어요 자리하고 자리하고 겐지 조심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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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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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잘랐어요 2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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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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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공로부터 다 따로 쓰는데 자리한 데 스쳤네 자리한테 스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